다시 발사 어디 갔을까 아직 3명 살았어 등드라다 만들어 올까? 혹시 모르니까 아직 가스 가운데로 올려면 시간 좀 있어요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이제 가스 가운데로 옵니다 사운드 도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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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 하트 가스 가스 유하하 야 1등이다 오늘 1등을 한 번 하는군 줘 봐, 일당 한다고 했잖아 빨리 1등 했어요 오늘은 뭘 줬지? 보상으로? 아 이거 줬네? 초록 이게 나은 것 같아 아 또 뭐 줬지? 파리 파리도 하나 줬네? 후드티 하나 줬고 티셔츠 티셔츠만 겁나 줘 바지도 하나 줬어요 근데 이 게임이 단점이 있어 1등을 해도 그렇게 큰 보상이 없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1등을 하면 다음 판에 시작할 때 뭐 칼이라도 하나 지워주든가 1등해도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취감 밖에 없어 성취감 근데 뭐지? 그 아이템을 주고 시작하면 또 그것도 밸런스가 안 안 되죠 1등한 사람이 계속 1등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다 빈손으로 시작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뭔가 옷이라도 죽어도 옷은 주거든 그럼 옷을 두 개를 주던가 죽어도 아웃핏을 하나씩 주고 이겨도 아웃핏 하나 주고 옷을 두 개를 주던가 그러면 차라리 옷은 그냥 죽어도 줘요 그냥 빵킬해도 주고 그냥 자살해도 주고 아 자살하면 안 준다 아 이 또 렉을 또 뚫고 어 쪼이닝인데 왜 안 들어가지지 아니면 그렇지 돈이라도 주던가 좀 그런 거는 뭔가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방이 뽀개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유튜브로 셰이님 방송 접해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고맙죠 봐주시는데 100원이면 밸런스 붕괴지 시작할 때 100원 갖고 시작하면 바로 에어드랍으로 뛰어가지 바로 3티어 무기 낄 수 있는데 100원은 너무 커요 인간적으로 스토커셋이 70원이니까 물론 100원 모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냥 옷을 하나 더 주는 게 제일 난 것 같아 왜냐면 나처럼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치 뭐 계급이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뭐 칭호 뭐 시키라면 뭐 백인대장 뭐 시키라면 뭐 부사령관 와우처럼 아 또 여기야 아 정말 아 그나마 여기 있다 여기 위에서 만날거야 아마 위에서 만날 것 같은데 너클 여기 왜는 아이템이 이렇게 많지 혜주님 펭가이 고맙습니다 이거봐 아이템 되게 많아 오 암호 예 풀아머 이건 50원짜리 상자라서 지금 못 열어요 바삭님 고맙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지금 소리 났어요 소리 났어요 아 이게 안 집어져 렉이 심해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들어와 아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울때 빨리 팔어 빨리 빨리 내려가서 상관없어 내려가서 상관없어 상작간다 3티어 무기 하나만 주세요 푸쿠리 이야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이때니까 들어와라 손 떨린다 아 이 새끼 진짜 아니 저는 기본템이 갖춰져서 지금 굳이 파밍 안했대요 이 새끼 어디 간거야? 랜덤 패키지가 왔구나 랜덤 패키지가 왔구나 누군가 있단 얘기죠 큰집이 하나 있군요 싸우고 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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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채우고 가는 게 나아 스테미나네 쟤도 어차피 떨어지거든 쟤도 어차피 소금을 받은 것들은 몰피 센티넬 엠케이울트라 모로칸 블랙 센티넬 다른 사람은 그냥 핵에 있는 것들 다이악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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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와 붕대 두개나 있었어 이 자식 루트 엑스프레스 좋아요 가방 하나 챙겼고 오늘은 게임이 좀 잘 풀리고 있어 음 첫 끗발이 개 끗발인데 다른 선수들이 가만히 서있어야 스테미너가 빨리 찹니다 아까 거기 시체 아마 개가 루팅을 다 못했을 거야 왜냐면 제가 달려가는 걸 보고 그냥 도망쳤기 때문에 아까 여기 위에서 죽은 애 분명히 루팅이 다 안 됐을 겁니다 여기 위에 오벅대 ish 아 그 시체 어디갔지? 어 시첩 안사라 지는데 원래 어이구 이런걸 안파셨어요 돈인데 상자 하나 깔 수 있겠어 오렌지 주스 좀 스톤건 아니면 맨트래커 무기를 팔지 말고 들고 있어야 겠어요 던질게 필요하니까 갑바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몇 명 남았지? 2, 4, 6, 7명 남았구요 다 1캐시겠네 절대 보수가 없다 2방 2연속 1등 노려볼 만합니다 기름통 못봤니? 혹시 기름통? 저 상자 깔 수 있는데 누가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났어요 계속 끌어 계속 끌어 아 내가 밀린다 안돼 야호우 야호우 왔어 나의 던지기 샷을 하지만 뒤에 누군가 쫓아옵니다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어 쫓아오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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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갑박 오 오늘 완전히 게임이 거의 뭐 타클라스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건강은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 챌린저급입니다. 챌린저급. 이건 누구 시체지? 가방이 있네? 어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다 돈이죠, 이게. 이건 던지기로 갖고 있어야지. 두 개 던져야지. 됐다, 가자. 자, 누구누구 남았지? 세 명 남았는데, 어, 삼킬한 놈이 하나 또 있어요. 틀이고. 저 녀석하고 나하고 부켓꾼. 아냐, 돈 안 모질러요, 이제. 그냥 해도 돼. 가방 여기도 있네. 돈은 이제 모질러지 않아요. 충분해. 가방. Suck here 좋아 페퍼스플레이도 있네? 이게 웬덕입니까? 빨리빨리빨리 포라군 유투점이야 고맙다 아이 빵게 빵게 무기 없어? 던질 무기 아니 애들 무기가 없어 활은 필요 없고 내꺼 아까 어디갔죠? 던졌던거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던질 무기가 필요하다 이제 1대1이지 이제 1대1이지 아니 하나 렌치가 하나 더 있었다고 내가 3개 들고 있었거든 이 근처에서 내가 하나 던졌거든 여기다 찾았어요 도가가 내가 뵈다 엉뚱에 이렇게 손을 손이 잡아냈다 손을 손이 잡아냈다 쟤랑 나랑 1대1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맞추기 힘들지 니가 와야 할 것이야 쟤 아 아 이루 와 형제 оп 조심해순심해 아윽 이겼다아 하하하하 1등 나 몇킬 했니? 5킬 2원속 1등 주먹으로 죽였어 좋아좋아 포락은 유투저가 고마워 오늘 할게 오늘 한정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2원속 1등이야 뭐 이 정도면 뭐 보여드릴거 다 보여드린거 같은데 음 게임 마스터 한거 같아요 이제 16명 방인데 5킬을 했으면 진짜 많이 죽인거지 뭐 아웃핏이 뭐가 생겼을까 카우보이 무작 이런건 필요없구요 티셔츠 또 티셔츠야? 아으 아으으으으 이거 뭐 이제 뭐 게임이 뭐 아으으 이 사람이 이게 역시 아유 이게 뭐 별거 아니네 게임이고 팀전 1등 팀전 1등 팀전 1등은 사람을 잘 만나야지 사람을 잘 만나야죠 야 야 투척이 어 투척이 괜찮네 아니 3티어짜리로 그냥 던지는게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던지는거하고 기모아서 던지는게 있는데 기모아서 대급방 맞히면 그 아까 던진게 3티어짜리거든 이게 좀 아픈가봐 아 이제 방제를 바꿔야됩니까? 음.. 바꿔도 되겠군 1승이 아니라 이건 2승을 했으니 쓰읍 그나저나 난 왜 이렇게 시자군이 안좋지 아.. 또 그지인가요 이거 저기에 저기 있다 위에 저길 가야된다 누구 오는지 확인하고 밑에 발자국 소리 나요 두개 다 닫아둔어야지 알람건 한마 다 닫아둔어야지 다 닫아둔어야지 다 닫아둔어야지 다 팔고 상자를 까자 다 팔고 그럼 57원이 되죠 다 팔고 그럼 57원이 되죠 가운데 상자 까고 3티어 무기 하나 나오면 딱 땡큐 렌치! 그래 오늘 뭔가 되는 날이야 이게 두개나 나왔대 이게 지금 두개나 나왔대는 얘기는 이번판은 암만 봐도 트랩플레이를 하란 얘기입니다 트랩으로 농락을 하란 얘기죠 이걸 팔아서 27원을 만들고 갑바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트랩플레이를 할 것이냐 트랩으로 농락을 하란 얘기죠 이걸 팔아서 27원을 만들고 트랩플레이를 할 것이냐 어어어 큰일 날뻔했네 아 여기 이미 왔다 갔겠지? 애들 이정도 큰 건물은 왔다 갔을거야 아팠어 아이씨 뒤통수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이 자식아 아 스태미나 빨고 도망가네 아이씨 뭐야 아 이런 살려주마 아 저기서 붕대질 할 것 같다 느낌이 제가 먹은 약이 스태미나 부스트 약이에요 쟤는 망했지 저거 원래 팔아가지고 상자 깔라 그랬는데 내가 나한테 처맞고 약 다 썼으니 쟤는 손해본거죠 강해져서 돌아와라 야 언제든지 상대해주마 야 나 지금 함정만 3개에요 뭐지 진짜 함정 플레이 하라는 아니 아 진짜 함정 플레이 해볼까 쓰읍